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2만 9천 명대로 발표됐는데 지난주 같은 요일보다 1천여 명이 줄면서 닷새간 이어졌던 전주 대비 증가세는 멈췄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4명 줄어든 243명, 사망자는 37명이 늘어서 4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 소아계층의 계절 독감과 코로나의 동시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료 대응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1천 명대로 발표됩니다.